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한국말로는 검색 엔진 최적화,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검색 엔진의 최적화가 무엇인지를 총정리, 여러분께서 SEO작업을 만약에 관심 있으시거나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 한방에 정리할 수 있는,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EO가 뭔지, 왜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SEO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뭔가 광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었는데 유료로 광고를 하는 것에서 조금 힘들어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구글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영상을 들으시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네이버 아니면 다음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외국에서는 사실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보다,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유튜브랑 같은 모회사, 유튜브가 모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가, 구글이 유튜브를 산 거니까. 근데 정말 전세계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의 트래픽이 구글로 통해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야후, 빙, 이런 거 다 합쳐도 거의 독점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만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SEO가 무엇이냐? 뭐니 여러분께서 이제 웹사이트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로 갔다고 쳐요. 구글에서 여러분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비교를 여러분께서 쳐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원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의원. 한의원을만 치셨다고 치면, 잘 보세요. 한의원에 관련된, 제 주변에 있는 한의원 정보들. 그리고, 뭐 여기 정보가 조금 나오죠. 그리고 웹사이트, 여기 가서 보시면요. 여기 위에 가서 보시면요. 이 웹사이트에 관련된 웹사이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정도까지만 이게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웹사이트에 관련된 정보가 한 10개 정도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웹사이트들은 구글에서 보유한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들은, 웹사이트는 이렇게 구글, 만약에 뉴스를 보고 싶으면, 구글 뉴스나 구글 무슨 연예계 소식, 파이낸스, 구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구글.com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는 검색 엔진입니다. 전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웹사이트들, 구글 밭이 돌아다니면서 이 키워드를 쳤었을 때는 이 웹사이트가 가장 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겠거니? 라고 해서 그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던,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던, 그 사람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여러분의 페이지를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나오냐? 아니죠. 다 똑같이 한의원이라고 쳤었는데, 이거 10개, 첫 번째 페이지는 10개라고 나왔죠. 그죠? 그리고 물론 페이지가 존재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그 뒤에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페이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구글한테 내가 이 키워드에 관련된 웹사이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구글한테 돈 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글한테 돈 준다고 그 올게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글은 물론 페이드 에블타이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경우는 10개 페이지씩은 항상 나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10개 페이지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면 그 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무슨 뭐 이런 SEO 작업 하시고 하신 분들은 로직이 바뀌어요. 뭐 그러는데, 그거 오늘 한방에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참고로 SEO를 통해서 광고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이라고 하지 않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무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왜 필요한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아무튼,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60% 이상은요, 구글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섯 개 정도,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위에서부터 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웹사이트만 클릭을 해보고, 다른 키워드를 찾아서 넘어간다. 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뭐 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다 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께 있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SEO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목표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어딘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무료로 광고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인데, 뭐 구글의 힘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뭐 구글이나 이게, 구글이 뭐 나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유튜브 한국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저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국내만 저희가 타겟을 할 것이 아니라, 해외를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뭐 한국말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하지만 이제 영어권 국가들만 타겟을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나라들을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툴로보다는, 전 세계를 좀 다루고 있는, 그 구글의 힘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70% 이상을 사실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구글, 이 SEO 작업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기술을 꼭 익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검색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하죠. 뭐 한국 말로는 로직이라고 하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수능 시험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고등학, 고3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로 가려고 하면은, 학교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휴, 대학교님 저 좀 뽑아주세요. 왜냐,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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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이 좋습니다. 뭐 토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토익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조건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웹사이트에서도 그 뭐 조건이 뭐, 스코어 점수로 따지 보여줄 수 있는 뭐 웹사이트도 있고, 하지만 구글한테 사실은 보여줘야 돼요. 구글아, 봐라. 나는 이런 키워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었었냐,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었었는데, 알고루라고 하는, 라고 여러분께서 쳐보시면요, 알고루 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게 구글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있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요, 뭐 여기는 2000 몇 년도이냐, 17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웹사이트는 전부 다 봤었는데, 딱히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이 뜬 거는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거고, 녹색이 된 거는 이렇게 딱히 변화가 없는 건데, 지금 가서 보시면은, 최근에도 뭐 얼마 좀 변화가 있긴 했겠지만, 뭐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글이 이 알고리듬을, 이제 자기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AI를 구체, 이제 좀 만들어놔서, 아 지금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구글에 와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찾고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 찾는 방법을, 이제 구글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이제 알고리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잘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이 아니라, 뭐 한 다음 영상쯤에서는, 그럼 구글에서 그 얘기하는 그것들이, 뭐 한 200가지가 되는데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스키마가 뭐냐, 이거는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구글뿐만 아니라 똑같이 검색 엔진을, 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스키마에서, 웹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그 정보들을 보는, 뭐 웹사이트 정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hema.org 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schema.org. 자, 뭐 여기 통해서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돌아다니는 이런, 여기서 보시면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런 정보 내용들, 그러니까 신분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가는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1 redirect,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뭐 제가, 무슨 순서대로 한 건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301 redirect는 뭐냐, 이제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alltopseo.com이라고 하는, 뭐 웹사이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딴 데로 옮겼어요, 똑같은 내용을, 그죠?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를 딴 데로, 만약에, 뭐, 검색엔진 최적화.com을 쳤었을 때, 이 페이지로 오게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집 주소가 A였어요, 무슨 서울특별시 어디어디였었는데, 내가 인천광역시 어디어디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뭐, 동사무소 회사가 얘기를 하겠죠, 저 원래 여기 살았었는데, 여기로 이사 갔으니까요, 만약에 우편, 누가 나한테 편지 보내면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아, 뭐 아무튼 우체국에 대해 얘기하나, 뭐 아무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은, 우리는 무슨 편의점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우리는 이제 편의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ABC 편의점이 아니라, 무슨 BCD 편의점으로 불러주세요, 뭐 다른 데랑 M&A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넘기죠, 이제 그것이 301 리드렉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면, 무슨 404부터 302,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501도 있는데, 뭐 그냥 301 SEO 작업을 할 때, 아무튼 주소를, 그 펄맬넌트하게 변경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 주소 변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링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가, 알고리즘에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링크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게 키인데요, 웹사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제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게 키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웹사이트를, 그냥 봐 볼게요, 있는 웹사이트 보면은, 여기 링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클릭, 이게 클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량,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이것을 보시면은, 자, 위에 가서 보시면 링크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어요, 앵커텍스는, 구글 검색량이라고 하는 게 내고, 클릭을 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죠, 다른 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구글이 뭐, 얼만큼 조사를 한다, 뭐 이거 다른 웹사이트로 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링크가 사실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다가, 이력서를 넣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지가, 만약에 판단이 되면은, 다른 쪽에서 일하길 때도 편하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광고 업무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광고 회사들이랑 얘기를 해서, 나 좋다고 얘기했는지가 표현이 되면은, 이쪽에 있을 때, 이 사람들 좋다고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이 있는데, 진짜 한 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샀네, 그럼 뭔가 좀 괜찮은 게 있나, 하고 한 관심은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도, 이 웹사이트도, 이 링크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를, 이제 중요한 요소로 찾는데요, 백링크라고 해서, 뒤에서 백 걸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 링크를 보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제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앵커텍스트는 뭐냐, 그러면은, 웹사이트는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이쁘기고, 뭐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세요,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보죠, 뭐 SEO, 글도 있고, 참고로 그림을 하나도 안 넣었지만, 영상은 이걸 찍어서 넣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글 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어떤 브라우저가 됐던,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인스펙트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뭐 검사 이렇게 돼 있나, 아무튼 이거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TML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는데, HTML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 많이 드리는 설명으로, 영화 매트릭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의 눈은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코드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거를 보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보여줬었을 때, 어떤 단어가 클릭을 했었을 때, 넘어가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구글 검색량, 이게 돼 있죠, 70% 이상의 검색, 다른 데는 링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앵커텍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PB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B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작업을 하시면은, 꼭 사용을 하시는 건데, 구글에서 PBN을 무슨 정의를 내린 건 아니고요, PBN은 이제 저희처럼, SEO 작업을 하고, 뭐 SEO로 광고를 하는, 광고 회사에서 쓰는 용어라고, Private Block Network,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디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웹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나한테 링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PBN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BN 하시면은 그냥, 아, 어디서 링크를 걸어주는 웹사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셜 시그널은 뭐냐, 이제 뭐, 이제 웹사이트를 크게 사실은, 종류를 보면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이런, 이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는, 아, 이제 뭐라고 하지, 그냥 정보성 웹사이트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판매를 하는 웹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께서, 뭐 나는 웹사이트의 e-commerce, 그러니까, 뭐 쇼핑몰을 하려고 한다, 거기서 이제 거래가, 돈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돈 관련된 e-commer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계정을 무료로 만들어서, 내 친구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웹2.0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소셜 미디어, SNS라고, 뭐 한국에서 얘기하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SNS가 있는데, 그 사이트들에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웹사이트니까, 그죠? 서치 엔진도 검색이 되는 웹사이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보성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처럼, 뭔가 금전적인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소셜, 이제 미디어가 있죠, 이제 그 미디어에서도 다 웹사이트니까, 그 링크에서, 그 웹사이트니까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링크를 이제 보내주는 걸, 소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드 링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만약에 똑같이 정보성 웹사이트인데, 링크가 어디로 나갔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앵커텍스트를 통해서 나갔지만, 그냥 광고를 하나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클릭을 했었을 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페이드 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와이드 헷 앤 블랙 헷이 있어요, 와이드 헷은 뭘 얘기를 하냐, 블랙 헷이 뭘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건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구글이 이제 2000년도 좀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2000년도에 이제 뭐 닷컴, 붐, 이때 한참 핫했던 회사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구글이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구글 밭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페이지랑 셀계가 이렇게, 이제 두 개에서 했다고 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들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서, 정보를 찾아서 정보 순위를 좀 내겠다,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알았는 게 링크였어요, 오케이, 그럼 링크랑 앵커텍스를 가지고, 이 웹사이트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좀 보자,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뭘 했어요? 웹사이트 잔뜩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집에서 컴퓨터에서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임의로 조작을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고, 갔었던 것이 이제 뭐 블랙헷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이트헷은 뭐냐, 와이트헷은 그러면 뭐냐, 조금 건전하게, 건전하게 하는 게, 무슨 올게닉하게, 이 페이지에 링크들을 만들고, 이제 순위를, 이제 뭐 자연, 자동적으로, 뭐지, 자연스럽게 올린 것, 이것을 와이트헷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블랙헷으로 한 거는, 뭐 그 금방 구글이 알고서 순위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 구글이 보기에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SEO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그 와이트헷에 조금 가까운 블랙헷이 조금 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와이트헷, 그리고 블랙헷, 그 둘 중에, 뭐 구글이 보기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블랙헷으로만, 또 올라가졌어, 랭킹이 올라갔었지만, 이제는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블로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링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정보성 웹사이트가 있고, 서로 글을 쓸 수 있는, 웹투포인호가 발전이 되면서, 웹투포인호 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거였으면, 웹투포인호는, 뭐 소셜미디어 생각하셔도 되는데,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게스트 블로깅이 뭐냐면, 블로그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대부분의 것,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전세계에 있는 웹사이트가 무슨, 어, 뭐 얼마 됐어, 어, 뭐 여기 안 나왔었는데, 뭐 아무튼, 몇 빌년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 한 두 빌년쯤 되나, 그거보다 더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빌년쯤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블로그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드는, 배경에 있는 웹사이트도, 이제 블로그에요, 근데 거기다가,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의 글에다가, 그렇죠? 여러분께서 그런, 포럼 같은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게스트 블로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n-Page SEO와 Off-Page SEO가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기서 드리진 않겠지만, On-Page SEO는, 내 페이지에서, 구글이 보기에 괜찮은 작업을, 내 페이지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Off-Page는, 내 페이지로 들어오는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작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SEO 총정리 해가지고, 뭐 글도 놓고, 링크도 걸려있고 그러죠, 내가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고, Off-Page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조사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만약에, 박사 논문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은, 박사 논문을, 그, Publish 할 수 있는, 출판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Publish 할 수 있는, 매거진이 됐든지, 저널이 됐든지, 거기다가 이제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책을 썼다고 써요, 내가 내 책을 썼는데, 내 책에다가, 나는 ABC라고 하는 사람이야, ABC라는 것의 전문가야, 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쓴다 하더라도, 그 규격에 맞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 On-Pag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ff-Page는요, 아까처럼 출판을 해가지고, 출판사에 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조금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느냐,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다, SEO에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On-Page와 Off-Page SEO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이제 듣는 것이, Mobile Friendly, 이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2010년 전에는 필요가 없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스마트폰이 커지면서, 아이폰 나오고, 아무튼 이거 뭐,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은, 이제 웹사이트들은, Mobile Friendly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다, 뭐드로 만들어졌었을 때, 뭐드로 가게끔 된다, 뭐 다 괜찮아요, 근데, 페이지에서 열렸었, 그 모바일에서 열렸었을 때, 그것이 거기에 딱 맞게, 조절이 될 수 있게끔, 뭐 부스트트랩을 쓴다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좀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면 안되는 게, 플래시, 참고로 저는, 2000 몇 년 되냐, 대학 다닐 때, 플래시로, 그 플래시가 그, 어도비, 마이크로백, 어, 어디였냐,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어, 마이크로 미디오라고 하는 건가, 거기에 있어, 회사에 있었다가, 있었던, 그, 그림 그리는 툴인데, 이제, 어도비에서 사셨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바일, 그, 리스폰스, 모바일 친, 모바일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페이지 스피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지는, 구글 가셔서, 그냥, 구글, 아까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구글, 어, 모바일, friendly 테스트, 여기 가서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 friendly 테스트 누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SEO, 이거 있는 거 쳐봐요, 자, 가서 치면, 여기다 치는 거예요, 치면, run 테스트 하시면요, 여러분 웹사이트도 가서, 구글에서 준 테스트에요, 가서 보면은, mountain or hill, 뭔가, 자, 그러면요, 이거 조사하면은, 구글에서, 이게 뭐, 위에서 보시면, search.google.com, 테스트 모바일 프렌리, 어쩔 수 있고 나오죠, 구글에서 자기가 보기에, 어쩔 수 있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될지, 구글 페이지 스피드, 페이지 스피드 하고서, 여기서, 구글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 여기 갔어서, 누르는 거예요, 내 웹사이트 누르면요, 페이지가 얼만큼 빠르게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이 페이지는, 모바일 프렌리, 이렇게 뭐, 녹색 버튼 나오면 돼요, 대부분은, 어, CMS를 쓰신다든지, 뭐 그러면은, 별로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페이지 스피드 넣으면, 이렇게 뭐 나오죠, 그래서 뭐, 순위를 계속해서, 이 글을, 그림이라든지, 여기서 뭐, 구글에서 얘기하는, 이거 봐요, developer.google.com, 이래서 순위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 작업을 하시면요, 사실 빨간불이 뜰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녹색으로 가려고, 어, 노력을 하시면은, 뭐 좋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SSL, 이거는, 어, 2019년, 봄에 아마 제 생각에는, 구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냐면요, 여러분 웹사이트 보시면요, 위에 가서 보시면요, 지금, 어, 저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그냥, 어, alltopseo.com이라고 그냥 쳤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냥 HTTP가 돼 있으면, 이리로 가요, 근데, HTTPS, 땅땅, 치면은, 요렇게, 그, 브라우저에서, 이, 자물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암튼,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어떤 호스팅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는 돈 주고 팔기도 하는데, 뭐, 제가 알려드리는, 어, 동포대학에서 알려드리는, 그 사이트들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도, 그거는 꼭,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팔로우와 노팔로우가 있습니다, 팔로우는 뭐냐, 이게 웹사이트에서, 링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링크에서, 내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었을 때, 이제, 어,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 링크 주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끊기고, 그냥 링크는 오기는 오는데, 별로, 어, 이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오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을 거고요, 팔로우는, 팔로우는, 이제, 두 팔로우라고 하는데, 두 팔로우, 노 팔로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두 팔로우는, 내가 있었던 웹사이트에서, 내가, 이 웹사이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오는 거, 노 팔로우는 안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친구가 나를 만약에 설명을 했어요, 친구가, 너희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브라이언 씨야, 뭐, SEO 전문가야, 이렇게, 진짜 SEO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냥 SEO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좀 제 생각에는,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두 팔로우가, 웹사이트에서 링크가 오는 겁니다, 어, 맞아, 그 온라인 상에서 보면, 두 팔로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까 만들어놓은 것처럼, 앵커텍스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면, 두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에다가, 언급은 해놨어요, 그림에다가, 무슨, 이거를 붙여놨다든지, 뭐, 어디서 돌아다니는, 어, 무슨, 광고에다가, 링크를 잠깐 걸어놔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 이제 그 링크가 끊어졌다든지, 그런 거는, 노 팔로우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월프레스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리스트에 가장 많이 넣었는데, 현존하는 웹사이트는, 1.3밀리언 정도 된다, 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웹사이트, 참고로 이 웹사이트도, 월프레스고요, 동포대학 웹사이트, 월프레스고요, 월프레스, 제가 뭐, 강조를 하는데, 이게 뭐, 무료여서 좋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게, 뭐, 저는 뭐, 이거 안 열려서 그런데요,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사이트들이, 35%가, 이 월프레스로, 만들어줬어요, 그 말은 즉슨, 구글에서도,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이걸로 만들어줬고, 뭐, 구글은, 월프레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근데 적어도, 정보성, 정보성 글을 보내주고, 구글에선 좋은 키워드에 맞는,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경우는, 월프레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뭐, 월프레스 웹사이트를, 좀 강조, 특히, 에서오 작업을 할 때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어, 그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제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구글, 어, 랭킹에 관련되는, 조건들, 한 200개 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